이더리움 이제 알트로 갑니다 기사도 저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알트 불장 오나 알트 불장 온다 하반기는 알트의 시간이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많고 전문가들의 전망도 있고 아까 QCP 캐피탈 싱가포르의 자산운용사의 전망은 올해 말에는 이더리움이 5천 달러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던데요 차트로 보면 그런 게 좀 드러납니까? 5천 달러요? 1천 달러 일단은 이더리움 정고점이 한 4천 8백 달러 정도 되네요 5천 달러는 충분히 넘기지 않을까 넘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하죠 QCP도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줄인 것이다 그렇죠 그냥 이제 좀 확률적으로 이 정도 선이면 100% 맞겠다 이름값이 있으니까 괜히 오버하지 말자 100% 가능성 있는 가격으로 놓자 이렇게 웃으면서 차트를 보는 경우 잘 없거든요 형수애널리스트가 근데 3천 8백까지 오기까지 너무 급격했다 저 장대봉을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허약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저 균열이 없을까요 저 사이에 부실공사죠 부실공사 되지 않았을까 그쵸 뭐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그나마 좀 저는 좀 주목하고 있었던 부분이 장대 양봉을 만들고 나서 조정이 한번 크게 발생했거든요 그때 지지가 엄청 강하게 나왔어요 이때 보시면 좀 더 확대해 드리면은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비트코인으로 해서 말씀드렸을 때 보통 이게 좀 신뢰 있는 상승이다 그리고 좀 이게 강한 상승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는 장대 양봉 뒤에 이거를 힘없이 그냥 그대로 반납을 하냐 아니면은 조정이 발생해도 이런 식으로 강하게 지지를 해서 한 번 더 올려 쳐주냐 요건데 그러면은 얘는 지금 올려 쳐줬잖아요 강한 지지가 나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 강한 지지가 나온 요 가격대인 3,500달러가 정말 우리가 기준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가격이 된다 확실한 지지선이 된다는 거죠 허수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뭐 이더리움이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도 우리는 3,500달러를 지지선으로 두고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저는 굉장히 쉬운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추세가 만들어지는 게 저는 정말 해볼 만한 그런 추세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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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구나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요 얘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아마 지금 한 번 접겠죠 네 여기서 아마 얘도 지금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지표들이 왜냐면은 장띠양봉을 이미 한 번 형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크게 한 번 이렇게 조정이 크게 나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말아 올렸다라는 거는 매수세가 그만큼 강하게 올려 쳐줘서 원래 라면 떨어질 거였을 거를 그냥 억지로 쭉 올렸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꾸역꾸역 더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분명히 이제 하락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지표가 그만큼 이제 무리가 생겼으니까 지금 보시는 대로 이 고점과 이 두 번째 고점을 보시면은 지금 이때와 이때 RSI 지표는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얘는 고점이 높아졌는데 그럼 이걸 우리는 이제 하락다이버전스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정석적인 움직임은 뭐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고점을 높이고 나서 고점을 높이고 나서 하락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 꼬리 부분 있죠 첫 번째 지지 받은 요 구간 요 구간을 한 번 더 테스팅을 해요 테스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수렴을 만들거나 삼각 수렴 형태로 만들거나 아니면 어셈딩 형태로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차트가 어셈딩 형태가 되거든요 요렇게 좁혀서 올라간다 이거죠? 그렇죠 상승 삼각형 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보통 이런 식으로 지지 테스트가 만들어지고 한 번 더 이제 테스팅 했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올라갈 때 완전 강하게 장대장부로 빵 올려 쳐줘야 되는데 만약에 애매하게 뚫어줬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에 추가적인 상승 없이 오히려 은봉이 만들어지네? 그리고 여기서 힘이 빠진 모습이 보면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테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여러 가지에요 좀 이런 구간에서는 패턴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은 약간 좀 여른 형태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식으로 이게 이런 추세 패턴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눈에 계속 익혀두면 좋은 게 과거 차트를 이제 봐도 이렇게 장대양봉을 만들고 나서 고점에서 횡보하는 그런 수렴하는 다음 추세를 위해서 수렴하는 그런 구간들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많이 만듭니다 이거는 최근에 비트코인 움직임만 봐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에요 잠깐 보여드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때도 수렴을 만들었죠 장대양봉 쭉 만들고 나서 만들고 수렴을 이런 식으로 형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서 오르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탈됐죠 이탈되고 이런 식으로 오르는 거죠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올랐잖아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가 또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식의 패턴을 좀 눈에 익혀두면은 아 뭐 내가 지금 현재 구간은 정말 그냥 일반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고 나서 대응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뭐 지금 3,800까지 지난주에 3,100달러에서 700달러를 한 3,4일에 후루루루 장대양봉으로 말아 올렸는데 저는 이게 되게 허약할 줄 알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3,500달러 선에서 강력한 지지세가 나오면서 이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오히려 지금 마련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9B4번 신청서 양식이 승인된 것이고 실제로 증권거래소에서의 거래는 되고 있지 않은 ETF라는 그게 이제 거래는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S1이 OK가 되고 이제 그것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거래가 되면 매수세와 있을 것이고 그렇죠 뭐 유출도 있겠지만 네 일정량에 이제 계속 오고 가면서 기관들은 또 또 홀딩하는 그런 습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매수세가 올라가면 가격대는 여지없이 올라가지 않을까 비트코인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저는 이더리움은 조금 이제 슬슬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나 지금 알트코인들이 그게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가 비트코인이 일단은 좀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잖아요 다시 이제 정고점을 뚫어서 상승을 새로운 상승세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라는 기로에 놓여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만 뚫어주면은 알트코인이 얼마든지 지금 충분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움직임을 조금 더 비중 있게 주시를 하시고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락채널 상반기 터를 강의해준다 그럼 그때부터 저는 비중을 알트코인 쪽으로 이제 슬슬 좀 옮겨도 될 것 같아요 바캉스 갈 때쯤에까지 이제 완성을 해서 하반기 불장을 맞이하시겠다 그전에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혼자 꽃길을 좀 잘 가주면 별다른 이슈 없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마운트곡스가 일단은 이렇게 항상 또 화요일날 그런다니? 그랬잖아요 화요일만 되면은 뭐가 생긴다고 그러게요 진짜 신기하네요 오늘 5월 28일 화요일 저희가 화요일에 무슨 일이 꼭 터진다 그랬는데 이렇게 웨일얼럴트가 되게 대규모의 btc 이전을 알려주면서 방송하기 시작 바로 직전에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알트코인을 이제 슬슬 더 보기로 할 텐데 이더리움 봤고요 솔라나 보겠습니다 솔라나가 다음 타자 etf로 주목이 많이 되고 있으나 이제 하락세가 좀 최근에 있었던 그런 모양새인데 네 그대로 지난주 그대로인데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에 하락 삼각수렴 패턴 가능성을 이제 뒀어요 일부러 안 지우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상단 저항받고 살짝 내려왔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선을 그려보면은 이렇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수렴 여러분들이 그어놓고 얘가 이제 어디서 지지를 받을 것이냐 한 이 정도 선에서 지지 받겠죠 그러니까 이 저점을 깨면 안 되겠죠 대신에 이 삼각수렴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 전략을 활용을 할 때는 가장 좀 안정적인 거는 이 수렴 방향성이 정해졌을 때 가는 게 제일 안정적이에요 상방이탈이는 하방이탈이다 근데 상승 추세였으니까 아 이거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통 첫 번째 저점을 스탑루스로 잡고 한 이 정도 선 오면은 아 얘가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여가서 오르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고 여기에서 보통 매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솔라나를 노리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뭐 뉴스도 앞서서 계속 봤습니다만 이제 FTX발 매도 압력이 이제 하반기 지금 지금 상황에서 좀 있고 계속해서 FTX가 이제 회생을 하기 위한 절차 속에서 갖고 있는 대규모의 솔라나들을 판테라 캐피탈 이런 곳에 굉장히 싼 값에 그냥 후려쳐서 그냥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량들 한 곳당씩 막 80만 개씩 솔라나가 지금 팔려나가고 있는데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게 지금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움직임들 때문에 지금 좀 하반기 압력을 세게 받았던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눌린 상태에서 뭔가 트리거 하나만 있으면 바로 튀어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수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등하고 나서 수렴 형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냥 일반적인 움직임이에요 지금 차트 자체가 정말 인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전혀 없고 그냥 정말 정상적인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사실 차트로 보고만 매매를 하는 경우는 그냥 지금 딱 삼각수렴 전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약간 좀 우려하고 있는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삼각수렴 상방이탈 나오면 사면 돼요 기다렸다가 원래는 그게 삼각수렴 전략이 보통 이탈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하방이탈 나오면 보통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카운팅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지지를 받아도 하방이탈이 됐다 그러면은 이 리테스트 자리 이 하락 추세는 리테스트 자리에서 공매도를 치는 거죠 매도를 쳐서 하락을 먹거나 아니면은 이런 형태로 여기서 이제 매수를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은 기다렸다가 상방이탈 나온다? 이 눌림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가져가거나 이탈 됐다고 바로 사지 말고 한번 거기서 테스트를 하는 걸 보고 그렇죠 이게 정석이에요 이런 자리가 정석이에요 리테스트 자리가 정석이에요 보통 패턴매도 뭔가 뚫었다 그래서 추세가 좋네 하고 바로 사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렇죠 한번 이제 안착하는 거 보고 매수하셔라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삼각수렴 안에 있잖아요 이건 정말 5대5 자리에요 사실상 상승추세 있으니까 이게 뭐 한 51% 2% 55% 정도까지 확률은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어도 정말 이 삼각수렴 자체는 5대5 자리에요 5대5 자리이기 때문에 이탈하고 눌리면서 이탈하고 리테스트해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뭐 차트로 봤을 때도 그렇고 항상 솔라나와 차트에 대해서는 깔끔하고 해야 될 자리를 정확히 지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솔라나가 갖고 있는 낙제가 뭐 계속해서 진행될 거긴 하지만 그때그때 해소되는 측면들이 있었던 리스크이기 때문에 아마도 매수 포인트만 잘 잡으면 수익 구간 자체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는 않을까 만약에 이제 시장이 오른다고 가정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이더리움 자리를 이제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사투는 계속된다 만약에 근데 이더리움 ETF 되긴 했는데 그냥 현물 코인으로만 봤을 때 포텐션은 어디가 더 있어 보여요? 단순하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이요? 네 혹은 하반기 하반기요? 저는 하반기 이더리움 아 하반기 이더리움 아 근데 이게 솔라나도 되게 뭔가 같으면서도 다른 느낌 둘 다 해요 뭘 선택을 해 그냥 5대5를 솔라나가 되게 지옥에서 돌아온 생존자잖아요 TX라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참사에서 이제 살아 돌아온 생존자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저력이 있고 그 사이 동안 솔라나가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다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것들을 극복하고 또 안정화가 됐고 가격도 30몇불에서 지금 168불 3월에는 200달러까지 뚫었던 맞아요 그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차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덩님께서 알고랜드 계속 봐달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아직 알고랜드 같은 기타 알트를 볼 타이밍은 아니고 리플 하나 보고 요청해 주시는 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XRP 한번 보겠습니다 리플 가격이 0.5달러 중 초반을 계속해서 오고 가면서 자꾸 앞자리가 하나씩 바뀌고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는데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은 리플이 뛸 때가 됐다라는 말씀들을 해 주신 것이 이제 4월 내내 5월 초반까지 어떻습니까 지금은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잖아요 계속 횡보하면서 아니 뭐 개걸음만 미친듯이 없네 계속 횡보하면서 지금 주가가 2평선을 계속 돌파하려는 시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적어도 2평선을 확 돌파하고 이렇게 위로 좀 상승하는 형태가 돼야 2평선도 이제 골든크로스 되면서 정배율로 전환하고 이렇게 상승 추세로를 만들어 나갈 텐데 2평선 그냥 뒤집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완전 역배열인 거고 아직 그거를 깨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가격이면은 아래 0.41달러 손절 잡고 분할 매수 할 수 있는 자리다 박스권 매매는 지금 똑같아요 달라진 게 전혀 없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리플 관점 똑같습니다 지금 그냥 박스권 관점인 거고 아래 0.4188달러 0.4달러 극초반에서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리플 XRP에 투자하실 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추후에 반등할 때의 큰 몫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차트를 잘 못 봅니다만 아예 못 봅니다만 이동평균선의 배열 자체가 역배열로 돼 있으니까 그냥 배가 뒤집혀 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맞습니다 뭐 캐리비아는 해적도 아니고 배가 뒤집혀 있어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 네 맞습니다 아직 그 하락 트렌드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직은 근데 정말 뭐 그걸 떠나서 단순 이렇게 전체적인 추세 패턴적으로만 봤을 때 행보하고 있으니까 크게도 행보하고 있으니까 그건 만약에 리플을 갖고 있구나 정말 궁금하다 혹은 하반기에 있을 수 있다는 소송전의 해소를 기다리면서 한 방을 노리겠다 이런 분들은 매수해도 되는 자리입니까 지금이? 중장기적으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기 한 3개월에서 장기 6개월 저는 하반기 바라보고 천천히 조금 ECA를 한다 그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리플이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도 추세가 망가지진 않고 있어요 계속 그냥 옆으로 밀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시장만 안정적으로 조금 이제 다시 전환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넘어올 때 그러니까 항상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옆으로 안정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것들이 팡팡 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정말 DCA 할 만한 차트예요 개인적으로는 차트로 봤을 때는? 네 차트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류의 종목들을 DCA 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옆으로 밀어주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폭발력이 있다 XRP가 확실한 폭발력이 있어 보이고 그게 지금 언제가 되느냐 그것이 하반기 알트 불장이 될 것이다 또 여러 가지 계속 저도 들은 게 있어서 XRP가 오를 때는 불장 초입과 불장 끝날 때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참 XRP를 얘기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긴 하는데 일단은 외부적인 요인 이제 소송 SEC와의 소송전도 있고 그 다음에 리플 랩스가 갖고 있다는 물량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리플에 대한 향방을 같이 저희와 함께 매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리플 얘기를 하면 리플에 이런 댓글에 이런 게 달리더라고요 원수가 있다면 리플을 추천하라 근데 뭐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제 저희가 모든 알트코인이 잘 됐으면 좋겠고 모든 투자자분들이 희망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허투루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경님께서 알고리는 계속 받으려고 하셨어요 그럼 그 전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오늘 주목 있습니까? 오늘 주목은 이더리움 클래식 이클 나왔어 저희 PD 현성 PD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이클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클을 이유 없이 좋아하는데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POW라는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가 굉장히 비트코인스러운 이더리움이다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더리움 클래식 어떤지 한번 보고 리플 아 이더리움 클래식은 지금 일단 비트코인이 또 추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서 얘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냥 패턴 하나가 이렇게 딱 잘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세기 확장 하락세기라고도 볼 수도 있고 이게 약간 좀 보니까 거래소마저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원화로 보면은 업비트 원화로 보면은 지금 거의 완벽한 하락세기 차트거든요 일단 이걸 보시죠 네 이런 형태로 보면은 지금 하락세기 상방 이탈은 나왔어요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렴 이탈이 나오면은 이 눌림이 온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탈을 했고 지금 눌림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시를 해야 되는 건 맞죠 이게 티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있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카운팅이 되고 얘가 상방 이탈을 해줬으니 얘는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일봉 2평선이죠 몰린데 얹어져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짓이 받는지 지금 보면 돼요 지금 딱 여기에 제일 확대를 좀 크게 해주십시오 네 내 눈이 커졌어 저희 PD도 눈이 커졌어요 지금 딱 이 자리네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짓을 받는지 보시면 돼요 가격적으로는 지금 원화 가격은 대략 한 4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약간 이클이 얘도 애증의 코인인 게 저 가격대에서 움직이지를 않나요 저 3만 4만 조 사이를 무참히 지금 보면은 좀 오른 다음에 계속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이 하락세기 상방 이탈이 나오기는 했으니까 만약에 얘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4만원 정도를 좀 지지를 해준다 4만원을 지지를 해주고 얘가 다시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식으로 지지를 확실하게 받고 나아간다 그러면은 저는 살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살만한 게 우리가 상승률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위로는 어떤 모양을 가지는 트렌드가 나올까요 이클이 이클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조정이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기보다는 일단은 상방이 다 이렇게 나오고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지 받고 한 이 정도 이렇게 다시 올라왔을 때 이 정도선 올라왔을 때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죠 현재 이제 송승제널리스트가 4만 4만 500원 원화니까요 지지를 받고 오를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4만 2,9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해서는 2.7% 정도 빠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점에 테스트가 되고 있는지 지금 확인을 조금 있으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트렌드상으로는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지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유돌이 있게 바로 좀 매수를 시작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좀 그거를 파악하기 힘드신 분들은 지지를 여기서 받고 만약에 주가가 반등이 나와서 4만 5천 달러 4만 5천 원 달러면 4만 5천 원을 다시 넘긴다 비트코인이지 그게 4만 5천 원을 다시 넘긴다 그러면은 매수를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숫자가 되게 딱 떨어져서 좋은 게 4만 원대가 깨지는지 혹은 4만 원대를 줄여밟고 다시 4만 1천 4만 2천 4만 4천 원 가는지 업비트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확인하시면은 왜냐하면 앞에 고점이 5만 6천 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익 구간이 커요 렌즈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금 업비트를 킨 것 같은데 저희 PD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요새 또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이더리움 지금 ETH는 ETF가 됐습니다만 증권법 관련된 이슈가 또 스테이킹 이런 얘기 많이 나와서 엄청 그거에 복잡한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예전 그게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다시 회자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돕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대금도 많이 늘은 것 같고 밑에 RSI 지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거를 해석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많이 커졌다 이런 얘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안정적이라면 저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해서 이 평선 이탈하는 걸 손절로 잡으라고 할 텐데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이 지금 단기적으로 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부터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보다는 확인하고 다시 4만 5천원 돌파가 나왔을 때부터 사기 시작해도 좋을 것 같다 충분히 이게 25% 정도 됩니다 4만 5천원 매수에 정고점 5만 6천원이면 여기서 만약에 산다고 해도 보통 하락세기 패턴값이 고점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한 20% 이상 정도 노릴 수 있는 거죠 일단은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티를 한번 오늘의 주목코인으로 한번 봤습니다 지토스님이 equalVSB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일단은 디영님이 알고랜드 노래를 부르고 계시니까 알고랜드 한번 보고 계시는 지금 그냥 차트를 볼게요 네 원화 차트고요 지금 알고랜드는 알고랜드가 팬이 많더라고요 지지사 분들이 저희 채팅창에도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알고랜드 오브 알고랜드라고 알고랜드 대주주님이신지 아이디 자체가 알고랜드이신 분이 있어요 알고랜드가 아마 예전에 게리겐슬러 그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 언급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일단은 좀 지지선에 근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딱 238원 정도 알고랜드는 지금 추세에서는 좀 단순하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직 하락 트렌드가 유지되고 있고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하락 트렌드고 그래서 지금 238원을 기준으로만 봐야 될 것 같아요 238원을 지켜주면 지켜주고 이 하락 트렌드를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238원을 추가적으로 이탈을 한다? 그러면 좀 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크게 기대할 만한 차트가 아니에요 너무 단호해 이렇게 한 10번 정도 부탁했으면 어떻게 희망회로라도 한번 돌려주시지 근데 또 단호하게 차트는 또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단순히 그냥 작도 이런 거 다 없애고 2평선과 주가관계 봤을 때 하락 트렌드다 아까 리프라고 비슷하잖아요 이게 배가 뒤집힌 거예요 그리고 작도로 봐도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이 구간들이 있잖아요 가격대가 지금 238원이에요 과거부터도 계속해서 이거 이탈되면 가잖아요 이탈되면 가요 그렇기 때문에 238원이 빠지는지를 238원 무너지면 일단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마지노선을 최후의 방어선 238원을 보시고 아니 모르잖아요 진짜 호장이 오고 전반적으로 올려주면 이제 알트 전체에 밀어올리는 기운이 생기니까 그럼 그 위에 있는 걸 뚫으면 더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냥 일단은 2평선만 잘 위로 돌파해서 안착만 해줘도 괜찮은 차트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상승했던 만큼 이 상승분을 다 반납했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죠 새로운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경님께서는 238원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 손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오늘 차트로 봤을 때는 그렇다 원화 차트였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뭐 이제 추가적으로 요청하시는 게 있으면 볼 텐데요 어드벤처님께서 손절하셔야 할 듯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잘 안 하시는 송애널리스트인데 오늘 조금 단호했습니다 위믹스 봐달라고 하시는데 위믹스가 지금 약간 대외적인 악재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차트로 본다고 할 때 사실 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게 뭐 대외적인 악재라고 하면 레귤레이션 이슈이기 때문에 그 뉴스의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뉴스적인 호재 상황을 체크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5월 28일 진행한 앱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AM 리포트 라이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리포트 위클리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처음이시라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달 무료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전을 하고 저희가 이제 1년 다 돼가기 때문에 또 이벤트를 한번 제가 꼬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현재 아나운서 뉴스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총 200분 넘는 분들이 오늘 함께해 주셨고 오늘 조금 길게 했네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좀 요새 구독을 잘 안 해주셔서 분들이 보고 떠나시는 것 같아요 구독 꼭 해주셔야 저희가 할 맛이 많이 나니까요 힘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일과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